원래 이슈가던데 이거 건밤에서 오세요 건밤 같아요 동네 낙후녀 같지 않나요? 아... 전 회장님이 본인이랑 안 어울리는 아이템들 너무 좋아하세요 철수샘이 아니에요? 주황의 수샘이 주황의 수샘이 주황의 수샘이 되게 아프겠는데 이거 동생 잘 닦이는 거 아니에요? 스탈리션 농구화 스탈리션 저게? 진짜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다 색깔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내가 생각해도 최악이라면 진짜 최악이다 워스토우드 워스토우 자기가 자기가 대표인데 변한적인 옷들 넣어주고 지금 제가 동대문에 이러고 가면 다시 최악이다 이렇게 있고 투머치 아주 이야 기가 막히네 이러면 이제 위에다 이러면 진짜 시대그래 시대곡 드라마니 야 사진이 없네. 사진이 없네. 이거 할 수가 없네. 한 번씩. 사이 좀 빠졌긴 했는데 이게 맞을라 모르겠다. 어? 작다. 안 작아요? 옷들이 많이 작아졌더라고. 위가 문제인데 위가. 어? 아이고. 안 작아야 되는데. 옛날에. 이게 언제예요? 이게 재작년인가 이렇게. 아 뭐야. 틀어지면서. 제발. 왜 돌아가더라고, 돌아가더라고. 돌아갔어. 하우드 유도가 너무 하우드 유도가. 아 너무 흰색이냐고. 그립도 생기게. 검은색으로 설거지. 아. 제발 맞지? 하나, 둘, 셋. 항상 누르려고 나오면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래 혜주가 생각하면 여성분들에게 내려갈 것 같거든요. 저도 올려야 돼요. 그렇죠. 라인도 놀라시기 때문에. 아 너무 좋아하셔. 아 뭐야 깜짝이야. 늘어났더라고 목이. 아 하지 마요. . 어흐. 아이고 괜찮은데? 모만 입으면 하지 말라 그래. 놀고.